altos english high school english one 능률 김성곤 일과 can i swim 일과 펭귄과 어느 소년의 우정 이야기를 빠르게 정리하면서 학교에서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어법은 완벽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탐 메시엘은 영국 선생님이었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1970년대 그는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boarding school 기숙학교입니다 영어를 쓰는 기숙학교 근데 그는 학교가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아르헨티나 one day 어느 날 그는 방문했습니다 탐 미셸이겠죠 그 미셸 여사자 이름 같지만 남자 이름입니다 one day he visited the beach 해변을 방문해서 그 다음에 found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연결사 and 입니다 visited and found a penguin 펭귄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관계 대명사니까요 그것은 부상당하고 홀로 외톨이였어요 부상당한 겁니다 injured 수동으로 써야 되요 미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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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로 나와야 되겠죠 도와주기로 결정했어요 그 새를 펭귄도 새인가 봅니다 날지는 못하는 새도 있을 수 있겠죠 he cleaned it 그것을 씻기고 먹이를 주고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who on salvado 여기 아르헨티나니까요 spanish를 쓰겠죠 남미에서 portuguese 를 쓰는 건 브라질 밖에 없으니까요 who on salvado 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 있는 다 it 은 그대로 다 모든 it 이 the bird 를 가리키는 거겠죠 from that day on 그날부터 who on salvado 는 살았어요 on the terrace of his room 그의 방에 테라스 테라스 여러분 요새는 테라스를 많이 확장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거실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에 있는 화분 같은 거 놓는 공간이 테라스 입니다 보통은 오픈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통 샤시 같은 걸로 해서 다 닫아 놓는 경우가 많죠 그의 방은 당연히 여기는 그대로 tom 까지 가는 거겠죠 in the school dormitory 학교 기숙사에서 the following 뒤따르는 다음 뒤따르는 것 입니다 is part of the story 이야기의 일부이구요 쓰여졌어요 누구에 쓰여진 이야기겠죠 누구에 의해서 tom mitchell 에 의해서 about the penguin penguin과 그 어떤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 그 학교 에서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에서 from the death from the first day 첫날부터 아마 첫날 뭔가 조금 더 꾸며 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나시죠 그럼 어떤 첫날 i brought a penguin to leave at school i 는 여기 아까 tom 이겠죠 tom michelle tom michelle tom michelle 이 내가 펭귄을 학교로 데려온 이후부터 당연히 뭐 하려구요 키우려구요 같이 살기 위해서 one student in particular want you to help with his care 한 학생이 특히 want 때문에 투부 정사 나와야 되겠죠 그의 도움을 with his care 한 학생이 펭귄을 열심히 돌봐주고 싶어 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디에고 건사레스 디에고는 샤이 수줍은 소년이었어요 seem to be seemed 때문에 투비가 나온 거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능동인지 그 다음에 수동인지는 여기서는 주어하고 연결을 돼야 되니까 주어는 shy boy shy boy가 frightened seem to be frightened 수동이겠죠 그럼 뭐에요 자기 그림자에 의해서 놀라는 듯한 소년이에요 아주 겁쟁이 소년이라는 얘기죠 디에고는 아주 겁쟁이예요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그는 지금 struggled 이거는 수동이 안되는 동사 그런 동사를 보통 자동사라고 얘기하죠 vi 라고 표시합니다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클래스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none of after school activities 어떤 방과 후 활동도 seem to suit him 그와 어울리는 듯 하진 않아요 여기에 힘써프에 여기를 처음 보셨다고 힘써프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접속사 나온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어 suit suit에 어울리는 거 그와 어울리다 해서 주어는 지금 여기에 있는 none of the school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이게 주어기 때문에 여기 제기대명사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라고 착각하시면 힘써프에 속으실 수도 있습니다 he was neither strong neither 나왔으니까 nor 나와야 되겠죠 athletic 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 운동능력이 있는 이렇지도 않았어요 남학생이니까 강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잘하는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통 어떻게 있습니까 popular 하고 famous 하죠 특히 서양은 더 그렇습니다 under walkby field walkby field에서 아무도 볼을 그에게 패스해 주지 않아요 또는 연결됐겠죠 여기 연결 보셔야 됩니다 그를 참여시켜 주지 않았어요 게임에 참여시켜 주지 않았어요 패스 안 한다는 건 게임을 한다고 해서 참여한다고 볼 수 없죠 rugby field에서 볼을 많이 줘야 되는데 볼을 안 준다는 얘기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소위 왕따 시킨다는 얘기죠 뭐 할 때를 제외하고 to make fun of him 놀릴 때를 제외하고 여기에 except 다음에 except가 전치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to make가 나와야 돼요 그를 놀릴 때를 제외하고는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슬픈 이야기네요 초반에 디에고의 초반기 교육이 잘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그를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수동이 올 수 없습니다 수동인지 능동인지 조금 판단하시기가 애매하면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으면 수동이 안되는 거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 되는 거죠 목적어가 없어야 수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죠 단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 두셔야 되고요 이 경우는 아니니까 잘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준비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를 그의 새로운 학교의 삶을 위해서 그의 English knowledge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는 conversation 대화를 회피했죠 하지만 자 여기 연결사들이 연결 부사입니다 연결사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박스까지 치고 볼드채로 해서 굵은 글씨로 색깔까지 칠해 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에서 지문에서 전체 내용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 내신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순서나 삽입문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이런 부분을 서술형의 주관식으로도 내는 학교들도 있죠 저는 약간 치사하다고 보지만요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니까 눈으로 빵빵 도장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디에고는 후안하고 그 펭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컴페니 어울림입니다 실제로 테라스에서 디에고는 편안할 수 있었어요 그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여기 그대로 아까 계속 앞에 있는 디에고를 가르치는 거겠죠 그 친구들 역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have trouble ing 표현이니까요 have trouble 표현 때문에 뒤에 ing 뭐하는데 fitting in 어울리는데 아까 여기 fit in 그 다음에 in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작문제 같은 경우에 좀 쉽게 나오지만 관계사 영작하면서 여기에 in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왜냐하면 fit은 suit하고 틀리게 아까 suit은 suit him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바로 왔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필요하는 타동사 여기서는 fit 같은 경우는 그대로 fi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 없고 fit in 어디어디에 어울리다 어디어디에 누구누구와 어울리다 할 때 fit in the society 사회에 딱 들어맞다 사회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in이 필요한 거예요 suit와 다르게 looking after who on salvado salvado를 돌보는 것이 그 소년들에게는 좋았어요 아 참 shy하고 착한 친구들입니다 펭귄 돌보는 걸 좋아하는 착한 친구들 네 그 친구들 those boys 와 여기 디에고까지 포함한 소녀들이겠죠 fed him fish 이게 아까 얘기한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에게 fish를 먹이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여기는 내용상 펭귄이 the penguin이겠죠 who on salvado salvado가 되겠죠 who on salvado가 되겠죠 who on salvado가 되겠죠 swept terrace 테라스를 씻 청소하고 and 그대로 and and 아까 fed swept and spent time with him 여기 힘도 역시 salvado 가야되겠죠 who on salvado penguin 어느 날 나는 나 아까 누구였다구요 tom 미셸이었죠 펭귄을 학교 풀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소년들과 함께 the boys 그 다음에 아까 디에고 포함이겠죠 as soon as the other swim is left 다른 수영 하는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접속사 as as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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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 we brought who on salvado to the water 물로 데려갔어요 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인지 아닌지 입니다 뭐 인지 아닌지 he would swim 그가 수영을 할지 아닐지를 보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he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who on salvado 겠죠 who on had been living had been living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여기 지금 과거 완료가 한 번 여기서 한 번 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표시를 안 했는데 주변이 과거 시제일 때 일반적으로 뭐하고 현재 완료하고는 거의 같이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물론 거의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잘 쓰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일반적으로 지금 과거 시제 avoided 주변은 봐야 되니까 물론 we brought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옛날 시제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완료가 아닌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됩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은 여기가 과거 시점이면 일반적으로 현재 완료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달리 과거보다 더 옛날에 일어난 걸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죠 과거보다 더 옛날에 일어났던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후한이 살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brought swimming pool로 데려간 시점은 이 시점인데 그 이전에 여기 지금 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at the school 학교에서 그 다음에 for several months 둘 다 전치사긴 하지만 이 during이라는 것은 약간 vacation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vacation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방학은 한 달 아니면 holiday season season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의 구간을 나타내는 명사하고 같이 쓰이는 거죠 여기는 for several months 몇 달 동안 그냥 시간 명사하고 같이 쓰이는 건 for니다 by then 그때까지 몇 달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계속 여기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해서 과거에서 지금 계속 이 과거까지 계속 살고 있는 중이다 진행 중인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지만 in all that time 그 시간 동안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여기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과거 완료죠 지금 수영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접속사냐 전치사냐 싸움은 뒤에 있는 게 문장이냐 또는 문장이 아니냐 싸움이겠죠 그럼 문장이냐 문장이 아니냐 싸움에서의 핵심은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뒤에 얼핏 보기에 벌써 had been damaged 이게 보이니까 이유는 그의 지금 feathers 깃털이 상처를 아까 부상당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damaged 상처받았었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내내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제목이 can I swim 거기서 나오는 I가 혹시 who are 살바도일까요 살바도 살바도가 can I swim 묻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면 다음번도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다음번에 다음번에